네 안녕하십니까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주님들 LS머티리얼즈 오늘도 좀 빠르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10분으로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게 제가 오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5월 5월 시작이 됐죠 이번 달도 좀 쉽고 편하게 주식 하실 수 있도록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좀 여름이 여름이 좀 다가오는 게 저도 느껴지네요 앞으로 날씨도 진짜로 더워지고 불쾌지 수도 굉장히 많이 높아질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이 주식이라도 제가 다른 건 못 도와드려도 이 주식이라도 제가 우리 주주님들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로 꼭 수익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 좋아요 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는 저랑 주주님들 사이에 의리입니다 의리 그리고 댓글로 차석필 파이팅 하고 써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이렇게 저에게 댓글 달아주시는 주주님들이 정말로 많으십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LS머티럴즈 저랑 한번 끝까지 끝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제가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자신 있고 확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영상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LS머티럴즈 역시나 이번에도 상승 굉장히 또 잘해주면서 굉장히 수급 잘 받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시에 순매수를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죠 제가 그동안 우리 주주님들에게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이 지지라인 지지라인이 절대로 뚫리지가 않을 것이다 많은 매수세와 어마무시한 매물대가 또 존재하고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락이 크게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LS머티럴즈 인기종목 트렌드지수 무려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관심과 수급이 끊이지가 않는 그런 종목이라고요 우리 주주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투자 저랑 같이 꾸준히 이어가자구요 자 LS머티럴즈 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릴까요 오늘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LS머티럴즈 일단 굉장히 꾸준히 실적 자체가 실적 자체가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는 그러한 기업이다 2021년부터 LS머티럴즈 그 이후로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이 재무 재무제표만 좀 보더라도 아주 긍정적인 가격 상승 요인이 너무나 많다 현재 가격대가 너무나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이 산업군 산업군 관련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섹터에 속해 있고 엄청난 잠재력과 그리고 전망을 보이고 있는 2차전지와 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이 테마에 속해 있다 LS머티럴즈 핵심 사업 분야인 이 전기차 관련 소재의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그리고 50대 가장 자금이 많을 나이인 이 50대 50대 투자자들이 LS머티럴즈 주식에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 이미 엄청난 테마에 속해 있고 잠재성 자체가 굉장히 좋은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50대 관심도가 높아진 주식은 굉장히 큰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곤 하죠 이번에도 LS머트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수급 자체도 너무나 잘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정기 주주총회가 무려 19분 만에 끝이 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회사의 경영진은 사업 경쟁력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가고 있는 상태라고 사실상 홍영표 대표가 대놓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LS머티럴즈를 매수하지 않아서 손실을 보는 행위는 기회를 떠먹여줘도 뱉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방 산업의 수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LS머티럴즈 성장세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고 있다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익한 정보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매수 그리고 매도시점과 다양한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안심하시고 좋은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차석필 파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일단 LS머티럴즈는 이 지지 라인 자체를 뚫고 하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뭘까요? 아주 든든한 매수세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매물대가 정말로 두터운 구간도 많지만 연기금이 계속해서 이 라인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다 자 연기금이 어떤 기관인가요? 자 연기금 23,000원 구원에서 매수를 해주는 이 연기금 올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매년 매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한 연기금이 이 LS머티럴즈 23,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번에 민테크 상장했죠 같이 수익구간 한번 줄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다음 수익구간도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LS머티럴즈의 이 국민연금 연기금이 계속해서 진입을 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주님들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일단 기업의 전망이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LS머티럴즈가 대전력 제어 부하 제어 시스템 개발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0.1초 안에 메가와트급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요 이런 시스템 대규모 전력이 도입됐다 자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 정말로 중요하고 그리고 세계에서도 독일과 중국에 이어서 무려 세 번째로 우리 LS머티럴즈가 성공을 했다 계속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규모가 커짐으로써 이 메가와트급 빠른 메가와트급 수요를 굉장히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AI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거대 전력이 공급이 확보가 돼야 한다는 뒷받침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러한 전력 관련주로 계속해서 수급이 모이고 있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력 관련주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줬던 것이고요 AI 섹터가 죽지 않는 이상 우리 LS머티럴즈 가격이 크게 내려갈 일은 절대 없다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너무나 많다고 제가 꾸준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고 이번에 또 한미, FTA, 무관세 적용이 돼서 가격 경쟁력도 정말 LS머티럴즈 어마무시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 LS머티럴즈 계속해서 매수 그리고 매드시점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LS머티럴즈뿐만 아니라 HLB나 아니면 신성 델타테크, 엔캠, 에코프로 최근에는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도 계속해서 상승시점과 하락시점 꾸준히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하나하나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요즘 유튜브에 이런 것 좀 알려준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제가 그런 놈들 진짜로 꼴베시려서 이렇게 그냥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이번에는 좋은 수익 우리 주주님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빠르게 보내주셨으면 벌써 LS머티럴즈 15% 이상 큰 수익 좀 보셨을 텐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아직도 수익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우리 주주님들에게 빠르게 수익 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상단하우에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숫자 1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LS머티럴즈 관련해서 매수 그리고 매도 문자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동성 진짜로 심해질 겁니다 민테크도 상장이 완료됐고 많은 수급들이 현재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이번에도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에도 영상 올려드리고 있죠 하나 보고 가실까요? 진짜 한 번에 쫙 밀릴 거예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HLB 신약 기대감으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아주아주 좋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매도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제가 HLB 주식 20%가 폭락하는 날 아침에도 고점에서 영상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죠 매도 폭탄 물량 반드시 나올 것이니까 대응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올리자마자 폭락 나왔죠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알았겠어요? 수급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빠르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 이번에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여드릴게요 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월 4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김현탁 교수와 그리고 이석배 교수가 다음 달에 LK99 검증 발표를 3월 4일에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성 델타테크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3월 4일 전에 매도를 하셔야 된다 정확하게 날짜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3월 4일 이후로 신성 델타테크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50%가 넘는 큰 폭락이 나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락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제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수급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라고요 이번에도 LS 머트레얼즈 꼭 좋은 타이밍이니까 좋은 수익 저한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이번에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꼭 안전하게 좋은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숫자 1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LS 머트레얼즈 관련해서 매수 그리고 매도시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통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아침 8시에서 9시에는 문자를 한 통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좀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는 이벤트 이 매집주 매집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매집주는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이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바다가 해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보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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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